자 두번째 순열 파트입니다 순열은 이제 나와 현대로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앵계에서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이죠 자 일렬로 배열되 순열의 뜻이 갑니다 좀 있으면 나오는 조합은요 서로 다른 앵계에서 알게를 택하는 경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순열이란건 아 앵계에서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고 그걸 이제 기호로 쓰면 npr 이라고 합니다 읽을때 npr 로 하면 돼요 그래서 p는 permutation 혹시나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permutation 그러니까 n permutation r 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보통 npr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 p가 지금 뭐다 순열 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c는 나중에 되면 조합이라고 배우거든요 pi도 h도 배웁니다 그건 나중에 다 배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얘기해서 p는 뭐다 순열 됐죠 자 그러면 순열의 수는 어떻게 됐나요 n개 중에서 알게를 택하여 나타내는 일렬로 배워라는 순열의 수는 이거에요 자 이거죠 예로 와 줄게요 우리 반에 5명이 있어요 abcd 5명 있는데 이 자리 이 자리를 1번 자리 이 자리를 2번 자리 이 자리를 3번 자리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봐봐 1번 여기에 a 들어오실 수 없어 a 들어오고 여기 b 들어오고 여기 c 들어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c b a 하고 abc랑 abc랑 c b a 랑 같은 경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자리가 다르니까 맞지 그래서 얘들 뽑아서 얘들끼리 순서를 조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순열이 몇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봐 그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몇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다섯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한 명 앉았으니까 그럼 여기 두 명 앉았으니까 이제 몇 명 나와요 세 가지 따라와서 얘는 60이 되는데요 얘를 어떻게 푸셔야 하냐면 요렇게 푸셔요 5 p 3 자 그럼 이 p라는 것은 순열이라고 해요 5는요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세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개수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똑같이 abc라는 게 있어요 d라고 봅시다 abcd라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두 자리 있어요 1번 자리와 2번 자리 그럼 너가 여기에 4개 여기에 3개 이렇게 적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총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성을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 이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자리의 개수입니다 자리의 개수 알겠어요 그래서 npr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r개 이 자리가 r개 만져줍니다 r번 곱하라 이 말입니다 됐니 이걸 보고 npr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숫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npr 이건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npn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npr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r개, n개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한다는 거죠 맞지 근데 봐봐 3p3에 버리면 3부터 시작해서 자리 몇 개? 3개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3, 2, 1 넣어보죠 4p4 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4자리니까 맞지? 어떻게 하면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npn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2 곱하기에서 쭉 곱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됐니? 얘를 이렇게 다 적히기 귀찮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pr은 n팩토리얼 이라고 부릅니다 n팩토리얼 이라고 부르고 팩토리얼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개승이다. n개승 이라고도 하고 n팩토리얼을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 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풀말이라고 하잖아. 맞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이것도 만약에 5팩토리얼을 5팩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얘기할때 누드도 그렇고 생도 그렇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익숙한거니까 자 그래서 npn은 n팩토리얼이다. n팩토리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n부터 1까지 순서들이 1씩 줄어들면서 다 곱해라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외워야 될게 있습니다. 이제 자동하다보면 외워지겠지만 3팩토리얼은요? 얼마죠? 6입니다.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4팩토리얼을 5 곱하면 되나? 맞나? 5팩토리얼은 얼마? 120. 6팩토리얼은? 720. 7팩토리얼은? 7팩토리얼은? 네. 이렇게 해산을 뭐해가지고 720 곱하기 7하면 얼마 나와? 5,020. 5,020. 5,020. 됐나? 됐어요? 자 7팩토리얼 까지는 외우세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죠. 우리 제곱수에 외우듯이 하다보면 되는데 근데 미리 외워놓으면 문제풀 때 좀 편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됐나? 8팩토리얼 나오긴 합니다. 4만320이 넘부를걸? 4만230입니다. 나도 안해요. 5,040 곱하기 8하면 4만320 맞죠? 4만320. 몇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굳이 많이 쓰는게 만다리까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천다리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7팩토리얼 까지는 많이 외워놓은 게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n팩토리얼. 다음에 npr는요? 그냥 npr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요 몇개? 알겠나?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뭐 돼야 될까? n-r 플러스 1. n-r 플러스 1이지. 왜? 뒤에서 앞을까 빼서 더하기 1 했는게. 자 이게 뒤에 있거죠? 뒤에서 앞을까 빼고 더하기 1 했는게 알려와야 되니까. 맞지? n-r 플러스 1. 요까지 곱한거였어. 맞니?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2 곱하기 1. 다음에 중간에 생겨봐야 되겠다. 쭉 해서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n-r, 그 다음에 n-r 마이너스 1. 쭉 해서 2 곱하기 1. 이게 뭐야? n 팩토리얼이지. 끝까지 가는거. 근데 내가 지금 npr이라는건 뭔데요? npr이라는건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나와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권한거거든. 그러면 내가 위에 분자를 n팩토리얼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이거 나눠주면 되지. 근데 얘는요. 우리 다시 얘기하면 n-r 플러스 1. 일단 n-r, n-r 마이너스 1. 쭉 해서 2 곱하기. 그럼 약분 약분하면 다시 못한텐데 있잖아. 맞지? 근데 얘를 다른걸로 적으면 얘는 분자란셈 n팩토리얼이에요. 맞죠? 근데 분모는요. n-r 부터 1까지 갔기 때문에 n-r의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npr은요. n-r 플러스 n팩토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알아놔야죠. 식을 변화해서 쓰려면 됐죠? 편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 팩토리얼 여기 적고 얘 대입 뺀 팩토리얼 여기 적으면 돼요. 맞니? 그러면 5p3이라는거는 5팩토리얼 적고 2팩토리얼 적으면 돼요. 5x3 뺀거. 맞나? 10p3이라는거는요. 10팩토리얼 적고 7팩토리얼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mp0은요. 1이고 0팩토리얼 도 1입니다. 이런것도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봅니다. 이웃하다 라는거는요. 어떻게 하냐? 묶어버리면 돼요. 얘로 abcde라는 음이 있어요. abcde라는 음이 있는데 얘들 줄 세우고 싶대요. 다섯명 다 줄 세우고 싶대요. 그러면 다섯자리가 있다는거지. 맞죠? 잘 봐. 다섯자리가 있지. 그럼 첫번째 자리에 몇명이 들어올 수 있어? 5.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 그러면 다섯명 줄 세우는 경우는 5팩토리얼 입니다. 120까지 나오죠. 맞니? 이해됩니까? 야, abcde는 친하니까 얘들 둘이는 항상 붙어다있대. 너희 줄 서러 가면 너희 친한다는 느낌에 붙어 가있잖아. 맞지? 그런것처럼 abcde는 항상 붙어있대. 이웃하다는거죠. 이게 이웃하다는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들 둘이는요. 애초에 끈으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무릎 묶어놓으면 되지. 맞죠? 그러면 끈으로 묶은거 이거 한 덩어리에 나머지 3명이지. 그럼 실제로 몇 덩어리로 봐도 돼? 네 덩어리.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한 덩어리에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이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줄 세우는 얼마 하면 돼요? 4팩토리얼 하면 돼요? 맞니? 근데 ab가 묶여있다는거지. ab 안에서도 저희끼리 줄 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와서 그 다음 이거. 아래에서 줄 설 수 있는 경우 얼마?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다는거거든. 그게 이 말입니다. 이윽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도 자리 바꾸는 방법이 수를 다시 곱해줘라. 자 그럼 얘로 다시 할게요. abcde가 있어요. abcde가 있는데요. cde가 지난해. 됐어요? 됐니? 그럼 얘랑 반대죠 지금? 됐는데? 그러면 얘 줄 세우는 경우는 얼마야? 3팩토리얼입니다. 왜? a 따로 b 따로 cd 따로거든. 맞지?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줄 설 수 있는 경우 또 곱해줘야 돼요. 이해 됩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ab가 이웃하고 cde가 이웃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지. 맞아요. 그럼 얘 줄 설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되죠. 맞죠? 그리고 이 팩토리얼과 얘 줄 설 수 있는거 3팩토리얼 얘 줄 설 수 있는거 2팩토리얼 이거는 뭐야? 이 덩어리 이 팩토리얼이죠. 얘를 두기 위치 두 덩어리 위치가 2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그리고 세명 줄 설 수 있는거 3팩토리얼 두명 줄 설 수 있는 것도 2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하세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착각을 하는게 이웃하다 나오면 세명이 이웃하다 나오면요 이렇게 묵죠. 세명이 이웃하지 않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둘 하나도 있지만 하나하나하나도 있죠. 떨어지는거 다 계산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되면 힘들거든요. 애초에 다 떨어지려고 하면 뭐하냐면 이웃해도 좋은 것들 요렇게 줄 세워보고 이웃해도 이웃하면 안되는 것들 있지 그걸 요거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그러면 절대 안붙었거든요. 이 체크애들은 절대 안붙어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놓는데 자 요거는 문제 보면서 하는데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해놓고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수렬 이거 봐봐 애는요. 적어도 나왔습니다. 우리 집합에서도 적어도 나왔으면 뭐였죠? 전체에서 뺐죠? 여사건 마치 여집합이라고 불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입니다. 적어도 라는 조건이 있는 수렬을 주는 모든 경우에서 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에 반대 되는 것을 빼버리면 돼요. 맞니? 홀수끼리 그러니까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2 중에 3개의 숫자를 뽑았다. 홀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고 하면 홀수가 1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다 구해야되잖아. 맞지? 귀찮으니까 뭐한다? 모든 경우에서 짝수들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구한다. 빼버리면 홀수만 나오겠죠? 뭐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는 전체에서 빼는 거 교대로 배열한다. 라는 거는 그냥 교대로 배열시키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 봐도 그만 이해 될 거고 자, 바로 문제 갑니다. 빨리 끝내줄 테니까 보세요. np2라고 있어요. np2는 뭔데요? n하고 n-1이죠. 맞죠? 얘가 뭐로 나온다? 5n으로 나온다. 그러면 n제곱-n은 5n이고요. 그러면 n제곱-6n은 0이고요. 따라와서 nn-6은 0이에요. 그러면 n은 0 또는 얼만데요? 6이죠. 근데 생각해봐. 원래 npr이라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였어. 맞지? 근데 n이 0이래버리면 0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할 수가 없죠. 따라와서 n도 r 있으면 n이 무조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니?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와서 0을 들어올 수 없다. 따라와서 n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죠. 두 번째 5입니다. opr이에요. opr은 어떻게 계산해? 계산 편하게 달라고 하면 봐봐. 이것도 계산이 힘들어요. 몇 개를 곱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계산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보자. 숙련이라는 파트는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맞지? 맞니? 그래서 끼워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끼워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숫자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도 다 금방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숫자 집어넣으면 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리부터 해봅시다. 6 팩토리얼이 얼마에요? 우리 아까 했는데 6 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720 그럼 양변에 720 나눠버리면 opr은 얼마에요? 이거 720 나눠면 60 나옵니다. 계산해서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됐죠? 그러면 5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어디에서 끊어야 60 나옵니까? 묻는거랑 똑같잖아. 맞지? 60을 계산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맞니? 따라서 몇 번까지 계산했어요? 3번 그래서 3이 미나가 되는거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도 같다. 그러면 5에 n plus 2 p3 은 12에 np3 이러댑니까? 맞죠? 계산 빨리 갈게요. 그러면 풀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n plus 2에서 하나씩 줄어들 때 총 3번 곱하란 말이잖아. 그러면 n plus 1 n 은 12 mp3 또 같이 l에서 하나씩 줄어들 때 2번 저거 3번 곱하란 말이잖아. 그러면 3자식인데 약불되죠? 맞죠? 자 여기 계산한다 이제 보면 풀면 얼마돼요? 5 n제곱 플러스 3n이니까 15n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니까 10 은 12n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6에 그 다음에 플러스 2이니까 24 이거 이항하면 7n제곱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51에 이거 이항하면 플러스 14은요 이거 인수분하면 7n 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하면 나오겠네요. 맞죠? 7이 왜이래 반디 따라가서 n은 7분의 2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7밖에 안된다는거죠. 됐어요? 자 이런식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봅니다. 2번 얘가 증명해보래 자 증명해볼게요. 자 원래 npr이라는 거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보다 있다. 쌤 npr 좌변 정리할게요. 좌변 npr 라는거는요. n-r factorial 분의 n factorial 맞죠? 그럼 우변 한번 정리해봅시다. 쌤 우변은 n 곱하기 얘 뭔데요? 얘 n마 아까 이거 이거 한번 똑같이 하면 n-1 factorial 맞지? 그리고 얘에서 얘 뺀거 factorial 하나 있지. 빼면 얼마나 나와요? n-1 빼기 r 플러스 1의 factorial 아이가? 맞지?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가니까 어떻게 돼? n 곱하기 n-r factorial 분의 n-1 factorial 맞죠? 근데 해봐 n-1 factorial이 뭐야? n-1 부터 n-2 쭉 가잖아 맞니? 개선하면 됩니다. 얘는 얘를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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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뭔 말이야 50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 다음에 자리에 의미가 있죠 먼저 뽑고 나중에 뽑으면 회장부회장이지만 순서를 바꿔버리면 회장부회장이 바꿔지지 않았지 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 되어야 해요 50p2가 되고 50x49죠 너가 그냥 모른 자리에 대해서 그냥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맞죠 맞지 50x49 그럼 50x50 하면 2500인가 맞지 거기 50 빼면 2450입니까 아 아닌데 50x50 하면 2500 맞나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다섯 명이 교대로 선데요 그럼 잘 봐봐 교대로 선데요 그럼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남자 5 있어요 자 서로 다른 겁니다 이거 맞죠 맞지 얘를 준세우는 방법은 뭔데 5팩입니까 맞지 이제 뭐한다 여자들 안에 끼워놓으면 되지 맞지 교대로 선다 했으니까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여자 5죠 그럼 여기도 뭐하면 돼요 5팩하면 됩니까 단 쌤 남자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없어 여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따라와서 순서 5 2팩 계산하면 되죠 5팩 얼마 120 그럼 120 곱하기 120 하면 14400입니까 거기 2 곱하면 28800인가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웃타거나 이웃타지 않는 순열 라고 되어있죠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 물고하여라 여자 3명을 이웃타인데 그럼 여자 3명 묶어 묶어버리면 총 몇명 취급돼 버려요 다섯명 취급되지 여자 3명은 한 덩어리 남자 지금 몇명 있어 4명 맞지 그럼 다섯명 취급돼 그러면 주유소를 하면 얼마 돼요 5팩 맞니 단 그 묶여있는 애들끼리 저끼리 주유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거 얼마 3팩 계산하면 되나 120 곱하기 얼만데요 720입니까 됐나 그 다음 여자끼리 이웃타지 않는데요 여자끼리 이웃타지 않는다 이웃타지 않는다 하면 이웃태도 되는 것끼리 이웃태도 되는 것 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저 줄 세우기 됐니 자 이웃태도 되는 것부터 줄 세우기다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타지 않다 했으니까 남자부터 줄 세우라고 맞니 그러면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이래있죠 따라서 줄 세우는 경우면 얼마야 4팩트리였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여자 줄 세워야 되는데 여자들은 교대가 아니야 이제 여자들끼리 붙어있지만 안하면 되지 남자들끼리 붙어있어도 돼 안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너희끼리 너희끼리 떠들지마 그러니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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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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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자리가 있는데 다섯 자리가 있는데 세명 저 자리 중에 아라스트가 하면 절대로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맞니 그래서 저거는 뭐냐 하면 어 쌤 다섯 개 중에서 세 자리를 뽑아서 일로 나려하면 되죠 맞니 자리를 뽑으면 되잖아 다섯 개 중에 세 자리 뽑았지 그럼 나무책에도 거기 앉히면 되지 맞지 당연히 걔들 순순할 때 때문에 P 순전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4 곱하기 5P 3 얼마야 60입니까 1440인가 이거 되겠어요 됐니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 13번 자 문제 봐봐 T가 맨 처음에 있고 L이 맨 마지막에 있대요 트라이언글에서 T가 맨 처음에 있고 L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한 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죠 맞나 지정한 거는 난 버리고 가도 돼요 왜 이미 안 바뀌니까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T는 있다 어디에 있어 T는 제일 앞에 있나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마지막에 있지 맞지 어차피 이거는 끝나 버렸어 그러면 나는 요 안에 있는 자리 18만 줄 세우면 되네 맞지 얼마인데 이게 6 팩토리에 있어 6,5,4,3,2,1 맞아요? 얼마 나옵니까? 720 나옵니까? 맞아요? 그 다음 2번 5번에 말하면 안돼요 T와 A 사이에 문자 두께가 들어오는데 그럼 2번 해봐봐 T하고요 A 고정식 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지 맞지? 일단은 내가 차근차근 합시다 됐어? 됐어? 일단 T하고 A 사이에 두 명을 골라 집어넣어줘야 되죠 맞지? 그러면 T, A 말고 나머지 문자 몇 개 있어? 여섯 개 T, A 말고 나머지 문자 여섯 개 그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야 너희 둘이 T, A 사이에 들어가 라고 하면 되잖아 맞지? 그 경우가 뭔데요? 6P이죠 여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행히 걔네끼리 줄 설 수 있기 때문에 맞지?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항상 여기에 묶여다녀야 되지 그 다음부터는 왜? T 이제 안에 넣었으면 얘들끼리 묶어서 움직이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총 몇 명으로 취급하면 돼? 다섯 명으로 취급하면 돼요 하나는 묶여있으니까 맞지? 그럼 얼마돼요? 5P입니까? 맞지? 그리고 묶여있는 줄 세워야 되지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냥 야 이거 4패 가면 안돼요 왜 안되냐면 이미 얘들 둘이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여기 다 있어요 맞지? 그럼 우리는 A와 T 줄 설 수 있는 경우만 봐주는데 맞아요? A와 T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중 2패 맞아요? 계산합시다 얼만데요? 6,5,30 곱하기 120 곱하기 2 맞니? 그럼 6 72가 4,0 몇 개? 두 개 붙으면 되나요? 7,200 자 3번 겁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온대요? 자음이 온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봐주면 돼 이제 자 모든 경우에서 양쪽 모두 뭐가 오는 경우? 몸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뗐어요? 형님 모든 경우부터 볼까요? 모든 경우는 팔패토리얼 했죠 맞니? 팔패토리얼 아까 4만3백이 시켰죠 맞지? 팔패토리얼 자 빼기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자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집어넣어주면 되죠 모음 3명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방법은 얼마 안되요? 3P2죠 그럼 일단 모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모음 하나랑 나머지 자음 5개 그럼 여기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총 몇개? 몇개? 6개 얼마 안되요? 6개 줄 수 있는 경우 6패 됩니까? 계산합시다 얘는 얼마 안되요? 6 얘는요? 그럼 얼마 안되요? 720입니까? 맞아요 뺍시다 어? 쌤이 잘못한다 720 곱하기 6이죠 720 곱하기 6이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6패이 720입니까 계산하면 얼마 안되요? 40320입니까? 빼기 4320입니까? 4320입니까? 맞다 320 날라가니까 36000 남다 맞아요? 네 됐어요? 그렇게 된다 방 떨어졌나? 박진영 자 봅시다 6개의 숫자가 있어요 0123455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자 4자리의 점수를 만들어라 이게 그대로 진짜 중학교 이해한 문제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쌤 점수의 개수 구하래요 쌤 총 몇자리 만드세요? 4자리 만드세요 맞지? 정수라 하면 제일 앞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하나씩 합니다 내가 10 안쪽 분야 해 볼게요 자 총 몇개 있어? 6개 있어 근데 0 빼고 들어올 수 있는게 몇개야? 5개 맞나? 그럼 0 빼고 하나 집었다 치자 이제 나오는거 몇개야? 다시 5개지 이제 0 들어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 남은거 몇개야? 4개 그 다음 또 남은거 몇개야? 3개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식으로 얘기하면 어? 제일 앞자리를 0 빼고 골라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고릅시다 책에서 하면 이렇게 나올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머지 5개 남았지 그중에 3개 골라서 일렬로 배우라 하세요 5P 사면 되겠죠 맞니? 이렇게 하면 나와 있을거에요 아니까 아니구요 아무튼 일단 다음 똑같죠 계산하면 얼마되요? 5 곱하기 5 4 3 60이다 답 얼마되요? 3대 이해 됩니까? 그 다음 2번 짝수계수 구하려 쌤 짝수는요 경우가 나눠집니다 첫번째 뭐 있어요? 일단 짝수 자체도 뭐 있어요? 끝자리가 뭐가 나오는 경우 2 2 2 4 6 여기서요 여기서요 2 4 0밖에 없죠 그러면 끝자리에 뭐가 그러니까 0을 끝자리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끝자리가 멀어 나오는 경우 0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짝수는요 끝자리가 멀어 나올 수도 있어요 2 2 끝자리가 멀어 나올 수도 있다 4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찾자 그냥 됐죠? 우리는 일일이 세아리는 걸로 가는 거야 다 규칙적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끝자리에 0이 있는 경우는요 0은 이미 있었지 총 몇 개의 숫자가 남아있죠? 5개 그럼 얘는 그러는데요 5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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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5 5 4 4 5 5 5 5 5 4 4의 배수. 자, 판별법. 내가 몇 번을 했습니다. 4의 배수 판별법은 뭐야? 끝자리 두 숫자가 4의 배수인데요. 왜? 4의 배수는 100이 있거든요. 4의 배수에 100이 있죠. 다른 세 번째 자리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100의 배수는 전부 다 4의 배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한 끝자리 두 자리만 4의 배수인데 그러면 끝자리 두 자리 찾습니다. 잘 봐라. 끝자리 두 개가 뭐 있어요? 저거 맞을 수 있는 거 제일 짱으로 해봐. 0, 4 되나. 또 0, 8 안되지. 10이 있나? 또 16 없죠? 20, 24, 28 없고, 32, 36 없고, 40, 44 안되고, 48 안되고, 52, 56 없죠 이제? 맞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얘와 얘의 차이가 뭐예요? 이미 0이 포함된거죠. 맞지? 0 포함한거잖아 이미. 0 포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숫자는 0하고 4가 썼다. 만약에 일단 0 한 개랑 4 썼다 이러잖아 지금. 그럼 몇 개 나와 숫자가? 그럼 4 x 3입니까? 그럼 얘는 얼마나 와요? 12개 나오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똑같은 것들은. 3개 나오게 되면 얼마? 36. 맞아요? 그 다음에 쌤, 얘랑 0. 얘랑 얘랑 얘들. 나머지. 얘들은 0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얘들 안에서. 맞죠? 그러면 일단 너랑 편하게 10이라고 가정하면 12 날라갔어요. 그럼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지. 하지만 첫 번째 자리는 몇 개가 졸을 수 있어요? 3개. 두 번째 자리는 다시 3개죠. 그래서 얼마 돼야 돼요? 9.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다 지금? 4개 있다 해서 36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7. 7. 5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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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23 합니까? 자 C 됐죠? 맞지? C 나왔으니까 C는 고정해버렸어? 됐니? 그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 뭐부터? A부터 얘 A 아니잖아 두 번째가 C 끝났어 지금? 자 A부터 다시 합니까? 그럼 얼마 돼요? 6입니까? 3 2 1 맞아요? 그 다음에 A 다음 뭔데요? B 지금 B 아니죠? B 아니잖아 그럼 얼마 돼 이것도? 6 3 2 1 A B C 그 다음 뭔데? D D하면 얼마 돼요? 6입니까? 맞죠? 그 다음 E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E 해야되지? 맞지? 근데 이미 고정자리가 나왔죠? C E 고정했다? E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뭐해야되요? 다시 A부터 들어가야돼 근데 A 아니죠? 얼만데 이거? 2 2 그 다음 뭔데요? B B 해야되는데 B 맞나? B 맞잖아? 그럼 B를 다시 여기서 뭐해버려야돼? 고정해버려야돼 원래 1대로 쭉 적어서 보여주는데 지금 쌤이 크게 적는 바람에 옆으로 적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B 적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A 맞나?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 1 1나온다 당연히 여기 E 밖에 없어요 아니지 뭐있지? 뭐가 나면 너? C E A E! D 밖에 안나오겠죠? 실제로 근데 뭐 개 필요없어 그 다음 뭔데요? A 다음에 B 썼고 C 썼고 E 썼어 그럼 뭐 나와야돼? D 밖에 없는데 D 그 다음 나왔지? 맞니? 그럼 마지막 자리는 A까지 또 나왔지? 이것도 한가지 쳐줘야돼요 이걸 빠져먹어서 틀린다 얘들 자 그러면 총 몇번째 오는거에요? 두개하면 이거 두개하면 얼마? 30 이거 두개하면 30 60 66 68 69 70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음은 어떻게 돼야돼? 몇번째야? 70 70번째죠 이해돼? 됐죠? 너희 너무 힘들어해서요 쌤이 최대한 빠르게 좀 가고있는거야 누가 생각해보는거보다 빨리 끝나잖아 맞지? 조금만 집중해 자 2번 봅니다 2번 100번째 오는 숫자에요 똑같이 하세요 쌤 2번도 똑같이 방금 똑같습니다 단 숫자를 보고 가는거 아까는 우리 문자보고 찾아갔지? 문자 따라서 이번엔 숫자보고 따라가는거야 똑같이 해봐 쌤 A를 잡아주니깐요 A를 고정했어요 내가 됐니? 그럼 뭐 나오죠? 20 몇개만 누르고 똑같은거 또 또 5개봐 그럼 얼마나 나와 24나옵니까? 쌤 100까지 하시는거 남았죠? 맞지? 그럼 또 뭐한다보면 B합니다 그럼 뭐하나요? 24 24 쌤 C합니까? C 그럼 얼마돼요? 24 아직 100 안됐죠? D합니다 얼마돼요? 24 24 100 넘었나? 아니요 100 안넘었지? E 하면요?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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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접으면 안되고 다시 처음부터야 무조건 100 되기 전에 고정시켜줘야됩니다 100 넘어가면 스톱해야돼 그럼 다시 뭐 A부터입니다 그러면 얼마야 6 6 이거 얼마돼요? 48 96 48 48 48 96 100번째 찾으려면 뭐가 남아야돼? 4보다 작은 숫자가 남아야돼 지금 맞지? 6 나오면 안되지 그럼 A도 넘어가 맞아요? A도 넘어가가 아니고 A 고정시키는거죠 네 맞나 넘어가고 고정시키라 했잖아 맞지? 그 다음 뭐 A B B B B있으면 몇개 나와요? C 2 나오나? 아직 안되죠 98이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C B가 B자리 밑에 적어야되겠죠? C하면 얼마나 나와? 2 2 나오나? 맞죠? 2 나오면 어떻게 돼요? C 딱 빼기가 그럼 어떻게 가야돼? 생각해봐 제일 마지막 자리야 맞지? 그러면 이 문자들 알파벳 수소에 거꾸로 제일 큰 걸로 나오면 되지 맞아요? 네 큰 거부터 두개 적으면 되죠 D D 지금 뭐하고 뭐 남았는데 E A C 쌓잖아 네 뭐하고 뭐 남았어? D랑 B B나왔나? 봐봐 이게 원래 두개인 이유가 B D 나오면 D B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합해서 두개 된다니까? 맞지? 그럼 백번째는 얘잖아 얘 그러니까 큰 거 앞에가 큰 거부터 먼저 적어주면 된다 원래는 작은 거부터 적었지만 제일 마지막 번째는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다 요거 E A C D B 들어가면 되죠 맞아요? 네 말도 이해 됩니까? 요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애들 또 틀리죠? 일단은 정리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가 잘 프레임